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 현재 24개의 언론사들이 발칵 뒤집어졌습니다 24개의 언론사들이 왜 난리가 났을까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어떻게 했길래 이러한 충격사태가 벌어진 걸까요 그만큼 한동훈 법무부 장관 우리 입장에서는 차기 대권후보와 관련된 높은 지지율 때문에 신문윤리위가 작심을 하고 24개 언론사에게 주의 제재를 가했으며 이에 대해 언론사들이 충격반응을 쏟아내며 한동훈 법무부 장관 지지율과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왜 주의 제재를 가하나라며 신문윤리위에 대한 성토가 지금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좌파 신문윤리위를 제대로 뒤집어 엎었다라는 기분 좋은 소식이며 또한 지금부터 벌써부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견제하기 위한 신문윤리위의 작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인기가 얼마나 높습니까 범보수 대권후보 한동훈 1위 선두보도 언론사 24개의 주의 제재 매일경제 서울경제 등 24개 언론사 주의 제재 신문윤리위 5명 지지율 5차 범위 내에 있어 우열 가릴 수 없어 황당하지요 지금 현재 24개 언론사 그 중에서도 메이저급 언론사들이 화가 단단히 났다 A 언론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차기 대권후보와 관련된 기사를 썼는데 왜 신문윤리위가 이렇게 주의 제재를 가하나 라며 이해할 수 없다라는 충격적인 반응을 쏟아냈다 B 언론사 역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관련한 기사 대놓고 쓰지 말라라는 것이냐 이제 하다하다가 신문윤리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몸값을 올려주나라며 B 언론사 중견 간부도 신문윤리위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C 언론사 역시 직접 성명을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지금 현재 신문윤리위가 한동훈 법무부 장관 범보수 대권후보 한동훈 1위 이러한 보도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범보수 대권후보 1위로 급성장하고 있는 한동훈 장관을 도와주는 것 아니냐며 오히려 신문윤리위를 발칵 뒤집어 엎는 작심 발언들을 지금 언론사들이 쏟아내고 있다 이러한 충격적인 반응의 핵심은 과연 무엇일까 범보수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 여론조사 결과를 인용하면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5차 범위 내에 있음에도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쓴 24개 언론사가 일제히 신문윤리위에 주의 제재를 받았기 때문이다 한국신문윤리위원회는 홈페이지에 올린 윤리위 소식지를 통해 매일경제, 서울경제, 이데일리, 뉴스피통신, 강원도민일보, 연합뉴스, 뉴스원, 전국매일신문, 부산일보, 세계일보, 중앙일보, 국민일보, 남도일보, 강원일보, 조선닷컴, 한경닷컴 등등 메이저 언론들 총 24개 매체에 주의 제재를 내렸다 라고 밝혔다 이후 이 사태는 일파 만파 확산되고 있다 지난 7월 30일부터 31일까지 이틀간 여론조사기관 리서치뷰가 전국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범보수 차기 대선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의 지지율을 얻었다 이어 홍준표 대구시장 12% 오세훈 서울시장 11% 유승민 전 위원 10% 순이었다 그러나 이 여론조사는 95% 신뢰수준의 표변어차 플러스 마이너스 3.1%포인트다 한동훈 장관이 다른 후보들보다 6.2%포인트 앞서야 1위 선두 등의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이 신문윤리위의 주장이다 매일경제는 지난 8월 3일자 6면 민주당이 때리면 때릴수록 크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맞을수록 작아지는 이준석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여권 내 차기 대선주자 적합도 조사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두드러진 상승세를 나타내는 것으로 조사됐다라며 범보수 차기 대선 후보 적합도를 조사한 결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3%의 지지율을 보여 1위를 차지했다라고 매일경제는 보도했었다 또한 서울경제도 범보수 차기 1위 한동훈 범진보 선두 이재명이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범보수 차기 정치 지도자 적합도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위를 차지했다라는 결과가 나왔다라고 서울경제도 보도했으며 기타 다른 메이저 언론들도 이와 같은 워딩으로 보도를 했었다 여기에 사실상 신문윤리위가 강력주의 제재를 함으로써 24개 언론사들이 그만큼 화가 났다라고 각 언론사들은 항의를 하고 있다 강력한 항의에도 이유가 있었다 그것은 바로 언론사 자체의 신문강령대로 객관적으로 보도를 한 것인데 마치나 주관적으로 한 것처럼 신문윤리위가 강력주의 제재를 준 것이어서 현재 24개 언론사들이 단단히 화가 나 있다 신문윤리강령 보도와 평론을 보면 언론인은 사실의 전모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보도함으로써 진실을 추구할 것을 다짐한다 라는 등의 내용이 있다 또한 선거여론조사 보도준칙 5차 범위 내 결과의 보도조항은 지지율 또는 선호도가 5차 범위 안에 있을 경우 순위를 매기거나 서열화하지 않고 경합 또는 5차 범위 내에 있다라고 보도해야 한다라고 신문윤리위는 강조하고 있으나 신문윤리위의 이러한 강조에도 불구하고 24개 언론사들이 계속해서 지금 대선 시기도 아닌데 이렇게 신문윤리위가 강력주의 제재 조치를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게 24개 언론사 데스크의 공통된 입장이다 이렇게 24개 언론사들이 난리가 난 적은 사실상 없다라는 게 언론계의 대표적인 공통된 반응이다 이러한 상황 언론이 난리가 나고 언론이 한바탕 뒤집어질 만큼 강력항의 성명을 낼 만큼 신문윤리위가 이런 사태를 만든 장본인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가열차게 멸공